대단했어요. 준비를 정말 많이 했네요. 안녕하셨습니다. 되니까요. 아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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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BS 대전의 처음인 거 같아요. 아셨습니다. 아셨습니다. 합격이야. 어 뭐야. 최대 합격. 좋은 기회 주신 감독님입니다. 아셨습니다. 아셨습니다. 거기 탈락했을 때 진짜로 막. 박형민 씨. 탈락도 탈락인데. 왜 이렇게 울어요. 지금도 좀 올라왔어. 지금도 올라왔어. 그게 아니라 그날 너무 즐겁고 우리 다 웃는 분위기였는데 다 웃고 있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합격입니다 하는데 그 친구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. 달마샤이라는 멤버가 그동안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서. 합격이라는 말을 3년 만에 처음 듣는다 그러면서 우는데 저희 다 울었어요. 우울 나겠네요. 지금 얘기만 들어도. 저희가 그냥 기회를 드리려고 자리를 제공했는데. 그들에게는 정말 진정성 있게 오디션을 봐주셨어요. 너무 치열해요.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는데. 오늘의 합격자가 이 자리에 나와. 아 나옵니까? 계십니다. 기대됩니다. 자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. 자 첫 번째 코나 선생님 인터. 자 해외 스케줄 있어요? 아 이분이요? 공항 검색대에서부터 기다리셨어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아이돌인데 바로 에이 하지 마요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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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안에 있다고? 여기다니라 여기다니라. 이거는 통 아저씨 따님분밖에 못하는 거예요. 자 안녕하세요. 있어. 왜 계십니다. 아니 그러면 이분을 그대로 스타킹으로 옮겨주세요. 알겠습니다. 어이. 세상에 이런 일이야. 움직여 움직여. 어? 와! 오케이 오케이 OK. 안 힘들어요? 어떻게 해. 아 살만해요? 문 열게요. 네. 자 엽니다. 조심하세요. 아니 어때 여행용은. 오오! 오오오! 고맙습니다. 네이버의 지숙량이 오디션 2자리 나왔습니다. 이야 열정이 대단해요. 오늘 오빠한테 잘 배워서 꼭 2자리 사수하겠습니다. 빨리 멈춰가지고. 운영이 되게 좋아합니다. 어때요 이특씨가 있는게 나요 지숙씨가 있는게 나요. 아이고 아빠가 짤 같아요. 이제 저도 끝나고 가방 타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니 지숙씨가 선배님이에요. 제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. 잘했으면 좋겠네요. 아 노래 안하겠어요. 압구정 킥. 아악구정 어디예요. 아아 신사동 월행시 쑥 들어오시네요. 압구정 어디예요. 압구정 여기저기 비워 대느면서. 아이돌들 첫 키스를. 제가 시은블루 정용화 씨 저번에 나와서 얘기. 아 맞아요 맞아요. 여기 액션인데 바로 갖다 낸 거야 그냥. 딱 남자 같아. 남자 같아. 된 상태에서. 너 지금 뭐하냐? 이렇게 했었다고. 맞아요. 네 맞고. 이미 바스트랑 쿱샷이랑 다 땄어요. 다 따고 당연히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. 정말 눈 감고 이렇게 푹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압구정이고 대륙은 사람들도 되게 구경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확 밀치기는 또 용화 씨 체면도 있고 해서. 이게 된 상태로. 된 상태로. 영화도 지금 뭐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. 야 무서워. 되게 당황해 하면서 용화 씨가. 응? 응? 하면 안 돼요? 이래서. 하면 안 돼요? 하면 안 돼요? 누나 하면 안 돼요? 그래서. 아니 그래서 제가. 안 해도 되는데. 잠깐만요. 아니 뭐라고 저는. 손해 볼 게 없으니까. 상상해 보면. 아 안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? 와 되게 야하다. 상상해야겠다. 아니 근데 얘기할 게 없으니까. 아니 용화 씨가 첫 키스여서 그런지. 어젯밤에 뭐 공인형 가지고. 그게 첫 키스라고요? 첫 키스라고 그랬어요? 김용화 씨가? 잠깐만요. 공인형이랑 연습을 했다고. 그래서 어떤 경제 홍보가 생각되면. esper앤인은 할 거 믿 árider? 좋은 freak.